둘, 셋, 팟! 안녕히 계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I love your BTS!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데이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성장 과정과 음악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BTS 모니면스 비욘드 더 스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저의 빗땀, 눈물이 담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전에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저의 새로운 모습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! 디즈니 플러스! 마이너스 아닙니다. 플러스입니다.